울렁이 반겨줄꺼니구 어떡해 울렁이 반겨줄꺼니구 한두야 무슨 소리야? 관심받고 싶은 에임이 우š야 요술공주 미스코리아 근데 완전 파티피플 같지 않아요? 화려하죠 화려하죠 이거 아이고 아이고 변수야 이거 야 하지? 엄청나게 안오는 상태 어딨어! 뭐 걸어줄게 머리가 안킨 거처럼 이완해 이완해 헉! 헉!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만수 기족 같다 그쵸? 금목걸이 약간 양아치 같나? 빨리 먹으면 안돼 그치지? 이러니까 이 회의실이 쓰레기장이 되는데 나 때문인가? 소시 없어지고 있어요 퇴근하실 때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누군가 누군가 필요할 거야 제가 다 갖다 버릴 겁니다 누군가는 쓰겠지 했는데 클로웨어 원스야 너 어떡해 주말에 심심하겠다 놀러올까? 아니야 놀러올까? 놀러면 반겨줄 거야 놀러면 반겨줄 거야 놀러면 반겨줄 거냐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놀러게 반겨줄 거니고 아이고 아이고 왕관 왕관 너 왕관 줬어 그럼 아이고 어머 어머 왜 털었어? 지구 빠지기는 잘해야 돼 지구 빠지기는 잘해야 돼 웃어 웃어 귀여운 대기 털 묻히는 죽음 털 묻히는 죽음 아이고 나중에 선물 포장할 때 좋을 거 같은데 누가 이걸로 선물 보지 어 관심가 된다 봐봐 봐봐 완성 완성 일회용이었다 다시 한번 관심 관심 부탁해요 이거 부제 에이미는 관심이 필요하다 관심 좀 줘 에이미 이제 관심 준다 냠냠냠냠냠 냠냠냠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핥아줄게 샤이 샤이 imdi